호가 점순아 너 둘이 많이 있네 아줌마가 슬픈 일이 있어서 오늘 한잔 했다 응? 한잔해서 늦었다 미안해 그 대신에 선물 데리고 왔어 우연히 데리고 왔어 우연아 우연아 보게 점순이 또 보러 왔지 카메라만 보면 휙 도는 우리 우연이 카메라 울렁증 우연아 카메라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 카메라 울렁증 우리 우연이 우연아 진짜 카메라 울렁증이다 큰일이다 점순아 우연이 보고 놀랬어? 놀래가 밥을 안 먹노 먹어라 먹어 아줌마 풀 좀 뜯어야 되겠다 풀이 또 웅성하다 저러면 풀을 맨날 뜯어도 풀이 웅성하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점순이 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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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네 점순이 저기 왜 저기 사랑이를 갔다가 쫓고 있노 밥 먹으러 오는 사랑이를 왜 쫓아 밥 먹으러 오는 사랑이를 왜 쫓노노 아줌마 풀 베는 사이에 우리 점순이가 사랑이를 쫓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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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낸게 그게 좋아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장갑을 끼고는 못합니다 앞에 저렇게 배놨어 사랑이 밥 먹으러 오는데 사랑이를 쫓아내서 그런게는 보기가 어이가 없는가 쳐다보고 있다 행복이가 어이가 없어서 쫓아내고 지로 무엇이 좋다고 지로 재롱을 떨고 있는지 아이고 내 웃음으로 점순아 깎아 깎아 점순아 니는 사랑이 쫓아내고다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뒹굴고 있어 어 아줌마 꼭 찾고를 만들어 사랑이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쫓아내 야가요 하하하하 점순아 보기가 웃긴 아 왜 행복아 행복아 점순이가 사랑이 밥 먹으러 오는 쫓아낸다 니들 그러는데도 밥먹는 밥먹는 밥먹으면 또 먹느라 아이고 에휴 참아 내가 못살아 우연아 우연이라 어이가 없는가 하하하 우연이 요즘에 좋은 고객 많이 한다 아하 세상 고객 많이 해 하하하하 밥 먹으러 올라왔는데 점순이가 하고 쫓아내피제 니들 못된 점순이니 그치 우리 이쁜 사랑이 응 많이 먹어 사랑아 사랑아 인자 니가 밀리노 와 잠시 잠시 캣맘 유치님들 한가지 알아둘게 있습니다 모기가 덕실거릴때는 마늘을 이용을 하면은 모기가 달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늘을 이용을 하면은 모기가 몸에 달라붙지 않고 낭이들에게도 효과가 만점이랍니다 마늘을 이용해 주세요 우리 사랑이 예쁘게 접지않지 쫓겨서 잘 먹고 있습니다 먹어 먹어 우연히 보지 말고 먹어 사랑아 우연히 보지 말고 먹어 알았지 마늘 기억해 주세요 와 양양양양양 사는 점순아 뭐가 불만이 사랑이 쫓아내스면 됐지 뭐가 불만이야 점순이 바람봐라 쌩쌩쌩쌩 나른다 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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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라 또 밥 잘 먹는 또 사랑이 또 쫓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 점순이 알았지 사랑해 우리 점순이 그렇게 하지마 한식이 밥 먹으러 왔어 그 밥하고 닭가슴소라고 물하고 나눠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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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어라 사랑이는 아직까지 먹고 있다 점순이는 점순이는 저기서 먹고 놀고 있다 사랑이는 아직까지 먹고 있다 많이 먹고 가야 돼 아줌마도 산에 산에 나비랑 나비 새끼랑 또 주러 가야 돼 먹어 삼색이 밥 먹는 거 말라 치다 보네 우리 귀여운 사랑이 먹어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삼색아 길새는 어디 가서 어 길새는 어디 가고 뭐 인마야 너네 새끼는 안되고 너만 먹으면 되냐 물하고 먹어 물하고 물하고 먹어 하하하하 아이고 귀여운 거 많이 먹어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어 아줌마 오늘 한잔 한다고 늦었다 미안해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야 응 니 왜 오늘 자꾸 사랑이랑 자꾸 경쟁을 하노 사랑이 자꾸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붙으려고 자꾸 경쟁을 하냐 응 저번에 사랑이 저 차 밑에 있는데 쳐다보고 저 경쟁을 하와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경쟁 많이 해라 알았지 그래 기순아 밥 줄게 일로와 일로와 밤나라는 자리 온나 알았지 하 되다 하 되다 응 기순아 나비랑 나비 새끼인데 온네잉 알았지 밤나라는 할게 와 와서 먹어 똥아 산에 밥 주고 내려왔잖아 연희랑 콕 사로나 안 먹고 어느 닭가슴살이데 많이 먹어 으 으 어구야 니야 엄청 많이 먹었네 응 엄청 많이 먹었어 으응 나비와 까면 어디 갔노 맛있나 하여튼 입이 까다로운 우리 흰둥이 응 많이 먹어 그거 다 먹어 그거 알았지 그거 지금 요 풀로 좀 변하니까 영 깨끗하다 모기도 없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알았지 잘 먹는다 우리 흰둥이 까면 나비밥은 놔두고 가야되겠다 해가 중천에 땄다 해가 중천에 아마도 에그라 에그